산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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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에 집 근처에 있는 도봉산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도봉산은 송추 계곡에서 출발해서 여성봉에 올랐다가 오봉으로 올라서 자운봉으로 넘어가서 도봉산역으로 화산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의 예정 시간은 4-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산도 굉장히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또 겨울에는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봉산의 멋진 모습을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산타는 오늘도 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왜 자꾸 산으로 가는 걸까요? 또 왔습니다 불광역 8번 출구 오늘 오르는 도봉산 코스도 여기서 34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산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저는 송추역에서 내렸는데 여러분은 한정거장 전에 내리세요 거꾸로 한정거장은 걸어간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이런 마트가 있습니다 이 마트 건너편 길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오봉까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성봉을 지나서 오봉을 오를 것 때문에 여기서 직진하면 안되고 다리를 건너서 직진해야 해요 이른 아침 차가운 맑은 공기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걷다가 보면 이런 반찬 가게가 나오는데 이 가게 건너편이 여성봉으로 오를 수 있는 들머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세 군데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성봉을 향해서 출발해 볼까요 산타티비 초반 코스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산타는 알바를 뛰지 않기 위해 이정표를 잘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이정표 잘 확인하세요 햇살이 내리쬐는 등산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반짝거리는 푸른 소나무 하얀 눈이 있다면 더욱 멋지겠지만 눈이 없는 겨울산도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본 충격을 가라앉히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 벌써 800m 밖에 안 남았습니다 렛츠고 어딘가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또 누군가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또 누군가는 정상에서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산에 오릅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산에 오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등산 자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봉 아래 살짝 경사 구간이 나옵니다 산타는 오늘도 열심히 오른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이상의 희열을 느끼고 산에 오르면 자연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성봉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올라서 보는 경치가 백운데랑 오봉이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와 진짜 멋있어요 아까 그 성추계곡 입구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성봉까지는 정확히 딱 1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걸음이 빠른 편이어서 넉넉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는 한 반 정도 한 30분 정도는 그냥 이제 워밍업 코스 약간 그냥 둘레길 같이 쭉 오다가 한 400m 정도 남은 구간에서 마지막 한 2, 30분이 약간 경사가 있는 압는 구간 깔다꼬기가 나와요 그 구간 말게 슝 올라오시면 바로 이제 여성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산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5번까지 가겠습니다 5봉 고! 오늘 선타티비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봉! 봉 받으세요 всё 5봉을 보니 지난 여름 5봉에 같이 올랐던 친구의 이행씨가 생각났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끝 랑스 저는 어느새 오봉에 닿아갑니다 여러분 여성봉에서 오봉은 얼마 안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길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그냥 능성길 따라서 쭉 한 30-40분 정도 오면 오봉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봉 좋아요 좋아요 잠시 멋진 경치와 하나가 되어 봅니다 이것 또한 등산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여성봉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40분 걸렸어요 여성봉에서 오봉 오는 길도 능성길 따라서 쭉 오다가 마지막에 한 5분? 10분 정도 그냥 살짝 살짝 그냥 압는 구간인데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추계곡에서 오봉까지 오르는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또 체력 소모도 그렇게 큰 코스는 아니어서 저 지금 올라오면서 물도 아직 한통 다 안마셨어요 정말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여기 도봉산에 오봉까지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추계곡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봉에 오르는데 지금 총 약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 회귀해서 내려가셔서 왔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여기서 자음봉으로 가서 자음봉에서 도봉산역으로 하산하셔도 됩니다 딱 여기 오봉 기점으로 해서 하산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시 송추로 하산을 하든 자음봉을 지나서 도봉산역으로 하산하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자음봉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음봉 렛츠고 오봉에서 조금 쉬웠더니 살짝 추웠습니다 추울 땐 팔굽혀펴기만 한 게 없죠 오케이 렛츠고 웃음 sst 산타티비 자음봉까지 900미터 남은 구간부터 재미있는 코스가 살짝 나옵니다 있음 인사 파일 김 공기 아 그 롤 이렇게 재밌는 코스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자원봉 다와갑니다. 오! 드디어 신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경사 구간만 오르면 드디어 도봉산 신선대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경사 구간을 열심히 오르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 아주 멋진 조각같은 자원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 아주 멋진 조각입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면 아주 멋진 조각입니다. 여름은 정말 멋진 조각입니다. 잠시 뒤로 돌아보세요. 잠시 뒤로 돌아보면 아주 멋진 조각입니다. 산타는 오늘도 정상에서 멍을 때립니다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도봉산으로 하산하시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도봉산에 올랐습니다 불광역에서 버스를 타고 송추계곡으로 이동을 해서 송추계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여성봉을 지나 오봉을 지나 자운봉까지 올라서 지금 도봉산역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자운봉까지 걸린 시간을 보니까 3시간 2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코스 느낌은 오봉까지는 초호자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쭉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봉에서 자운봉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길이 약간 남는 구간도 있고 깔딱고개 비슷한 것도 있어서 조금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산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 조금 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자운봉에서 하산하다가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아 아니다 아직 구독은 안 누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독을 눌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딱 보고 어? 산타! 이러고 바로 알아봐 주셨어요 한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따님이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데 그래서 이렇게 아들 같고 이래서 좀 귀엽게 보이시나봐요 아 정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도봉산역으로 하산을 해서 아 도봉산역에 또 아주 맛있는 두부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또 두부를 엄청 좋아합니다 두부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늘 도봉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겠네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산타였습니다 저는 지금 두부를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여기 도봉산 밑에가 두부 요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굉장히 오래된 두부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뿜어 네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1,2,3,1 2,3,2,1 2,3,1 2,3 2,4 2,4 3,4 3,5 4,5 4,5 5,5 6,5 7,5 7,5 8,5